중고는 후한 중기 물결표 말기의 관료로 자는 경백이며 하남윤 낙양현 사람이다. 중산보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정도령을 지냈다. 가산이 3천만 금이나 되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일족과 마을 사람들 중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명성과 이익을 줬는 자와 사귀지 않았다. 현의 문화사가 됨으로써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 하남윤 전흠이 효렴에 천거할 인재를 구하기 위하여 외조카 왕심에게 도와줄 것을 청하였다. 다음날 왕심은 빈객을 배웅하다가 충고를 보았고 그를 비범하게 여겨 전흠에게 이를 알렸다. 전흠은 왕심의 말을 웃어넘겼다. 왕심이 재차 권한이 전흠은 충고를 불러들여 주부로 삼았다. 충고는 곧 효렴에 천거되어 태위부에 벽소되었고 고제로 천거되었다. 영화 6년 시어사가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두교 주거장강 등 8명을 파견하여 각지의 비리를 밝혀내도록 하였는데 이들이 적발하여 상주하는 것이 많았다. 이에 대장군 양기와 황관들은 적발을 멈출 것을 탄원하였고 과연 순재는 상주를 무시하였다. 충고는 몸소위를 조사하여 두교 등이 탄핵한 촉군 태수 유선 등의 잘못을 밝혀내고 삼곤과 대장군의 부서에서 친족으로서 자사나 태수가 된 자들 중 재산을 감춘 자를 밝혀낼 것을 상주하니 순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충고는 태자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는데 중상시 고범이 수레 한 대를 대동하여 태자를 맞이하였다. 태부 두교는 의심하여 따라가고 싶지 않았으나 황관을 두려워하여 제 주장을 펼치지 못하였다. 충고가 두교에게 말하였다. 고범은 급히 돌아가 순재에게서 조서를 받아 태자를 찾아가니 비로소 태자가 나갔다. 두교는 충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태를 부끄러워하였으며 순재 또한 충고를 크게 치하하여 그 명성을 오랫동안 떨쳤다. 연희 4년 대산홍에서 사도로 승진하였다. 연희 6년 2월 무호일 재임 중 죽었다. 아들 충불 손자 충손은 모두 후한 조정을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싸우다가 죽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